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펀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환매금지형 펀드가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환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매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환매금지형 펀드고요 환매금지형 펀드를 일명 폐쇄형 펀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만들면 반드시 그것이 공모 만약 펀드라면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돼요 거기 공터에서 써놓으세요 90일 이내에 상장 상장 의무가 발생해요 90일 이내에 상장 이거 체크해놓으세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류형이 있습니다 종류형 전부 다 뭐냐면 지금 간단 간단하게 핵심어만 소개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보는데 종류형 보세요 종류형 종류형이라고 하는 건 일명 클래스 펀드라고 그래요 클래스 펀드 그래서 각 종류형은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왜 나누냐면 이 종류형 펀드는 하나의 큰 펀드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A 클래스 B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가 쭉 있거든요 이 클래스를 왜 나누는 거냐면 클래스별로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달라요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수수료가 다른 여러 개의 펀드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걸 클래스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 체계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종류형 펀드를 클래스 펀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래스 펀드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다르니까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인데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 보수나 수수료 이외에 다른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 보수 이런 거는 차별 안 돼요 이런 건 똑같아야 돼요 다시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 관리 보수 이거는 차별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차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 차이만 있어요 그런 것만 차별할 수 있지 운용 보수나 수탁 보수나 일반 사무관리와 관련되는 뭐 보수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클래스별로 클래스별로 평가할 때 평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용이나 운용이나 평가를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다르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 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시험신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클래스는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클래스를 만드는데 숫자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무제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클래스끼리 전환도 가능해요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총회를 만들 때 열 때 전체 펀드 총회도 수익자 총회도 개최할 수 있지만 클래스별로도 클래스별로도 수익자 총회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용 기준과 관련되는 거 동그라미 쭉 10번까지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하는데 1번에 보면 판매 보수하고 수수료가 체계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운용이나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운용 보수, 수탁 보수, 일반 상호 관리 보수는 차별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클래스의 수혜는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클래스 전환이 허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수익자 총회는 전체도 있고 클래스별도 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전환형이 있습니다 전환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전환형은 뭐냐면 일정 기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른 펀드로, 다른 종류의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펀드가 전환형입니다 근데 이 전환형 펀드에서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전환하면 이때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수료 없다, 전환 시에 전환 수수료, 환매 수수료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알아 놓으세요 전환 시 수수료 없다, 중요한 거 수수료 없다 이렇게 알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자형이 있어요, 모자형 모자형 펀드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모자형 펀드, 모자형 펀드는 운용 기준이 잘 나와요 운용 기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4개, 묶어놓고 별표 모펀드, 자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회사를 해야 돼요, 모펀드나 자펀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형 펀드는 모자형 펀드는 모펀드와 자펀드의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가 어미펀드, 모펀드 여기가 쭉 해가지고 자펀드가 쭉 있어 자펀드가 이렇게 쭉 있다고요 자펀드, 자펀드, 자펀드가 쭉 있어요 그럼 우리 투자자는 자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투자자가 모펀드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펀드에 가입하는 거고 모펀드와 자펀드는 회사가 같아야 돼요, 펀드 회사가 즉 자산운용사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자펀드를 받은 모펀드만 취득할 수 있고 다른 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 다른 펀드는 취득하면 안 돼요 다른 펀드 취득 못해요 자펀드는 모펀드만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끼리만 이렇게 취득해야 돼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투자자는 반드시 자펀드에 가입해야 되고 모펀드와 자펀드는 회사가 같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펀드와 자펀드는 운용회사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이외에 다른 펀드를 취득할 수 없고 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자펀드의 하나고요 판매사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펀드는 자펀드예요 모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4개를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ETF라는 거 알아 놓으세요 ETF가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도 요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는 개방형 추가형 상장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크를 쭉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30일 내에 상장 30일 내에 상장 동그라미 본문 찾아보세요 30일 이내 상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 놓고 종목은 10종목 이상 체크 찾아보세요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0일 이내 상장해야 되고 10종목 이상을 편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체크를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개방형이고 추가형 거기다 공터에다 써 놓으세요 개방형이고 개방형이고 추가형이고 그 다음에 상장형이에요 개방형 펀드고 추가형 펀드고 상장형 펀드입니다 30일 이내 상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편입은 10종목 이상 편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핵심이라고요 이런 거 알아 놓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니까 알아 놓고 그 다음에 구조화 상품이 있는데 구조화 상품은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뭘 보시냐면 표 ELT, ELS, ELF 특징 비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LT, ELS, ELF 이 특징을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로 바로 가세요 표를 보시면 일단 ELS는 취급기간을 보세요 취급기간 ELT는 은행, ELS는 증권사, ELF는 자산운용사라고요 ELF가 펀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발행 형태 보세요 발행 형태는 발행 형태 중요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자 발행 형태는 이 ELT는 신탁이에요 신탁, 트러스트라고요 영어로 트러스트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거고 ELS는 증권이죠 S가 시큐리티예요 증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LF는 펀드예요 F가 펀드니까 F가 펀드니까 이렇게 알아놓고 예금자 보호는 다 안 됩니다 보호 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고 그 공터에서 써놓으세요 ELD라는 게 있어요 ELD ELD는 이거는 은행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호가 돼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요 이거 비교해서 시험에 대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ELD ELD는 그 전에 언급을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이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상품의 손익구조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품도 있구나 해서 뒤에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품구조 같은 건 방향성 수익추구형이 있고 범위형이 있고 디지털형이 있고 원금 부분 보장이 있고 원금 비보장이 있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뒤에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보세요 집합투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집합투자라고 하는 게 공동투자이면서 간접투자이면서 분산투자이면서 실적배당하면서 그 다음에 펀드운용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펀드운용이 독립성 인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직접투자가 나오면 안 되지 직접투자가 아니고 간접투자죠 집합투자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제시하기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아야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 적합성의 원칙 이게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증권펀드란 아 그러니까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여러분들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예요 그러니까 증권펀드란 펀드 재산의 집합투자 재산이 펀드입니다 펀드 재산입니다 펀드 재산의 100분의 무엇을 초과해요? 50을 초과하는 거죠 100분의 50 초과해요 증권에 투자는 펀드로 증권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투자하는 증권의 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눈다 이게 증권펀드죠 그리고 그 비율은 항상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초과해요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100분의 50 초과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100분의 50 초과해요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액티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액티브형 펀드는 비교 대상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여 펀드매이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맞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이거죠 액티브는 2번 펀드 운용성과에 있어서 펀드매이저의 능력에 대한 요전도가 당연히 높겠죠 3번 패시브형 펀드에 비하여 주식의 매매 회전율이 높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많이 한다고요 4번 패시브형 펀드에 비하여 펀드의 보수가 낮다 아니에요 고비용 구조에요 고비용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패시브형 펀드에 비하여 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비중 높죠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고수익 고위험 그리고 고비용이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알맞는 말 보세요 보기 환매금지형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돼요?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90일 지었네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연습문제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타 금융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mat menikma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